T.O.O. T.O.O. 먼저 그룹의 이름을 듣습니다. 착하죠. 저는 지를 맡고 있습니다. 지는 지혜를 뜻하고 옳고 그룹을 공갈하는 지혜로운 마음을 위합니다. 네, 이런 식으로 저희가 열 가지의 형의 가치관을 지향하는 오케스트라입니다. 방금 불 끝난 거 뭐야? 오늘 저희 무대에 막 팍 이런 게 있나 봐요. 방금 그거? 방금 피익! 오! 멋있다. 여기 불꽃 보여집니까? 전 보여요. 저거 나중에 저희 무대 하다가 브릿지 파트 때 갑자기 튀어나오면 어떡해요? 오늘 불꽃 마사지 좀 하시겠네요. 불꽃 마사지요? 제가 불꽃 마사지를 처음 들어봤는데 만약에 불꽃 마사지를 받게 된다면 받고 싶지 않네요. 얼굴 안에 있는 모낭충들이 아마 대량 화제에.. 쉽지 않네요. 위에서도 떨어지네? 양 옆으로 붓기가 쫙쫙 빠지네. 그래서.. 그래서 제가 불꽃 마사지 말씀드렸어요. 아.. 불꽃 전신 마사지였네요. 진짜.. 이거.. 일단 저렇게 특수효과나 무대 이렇게 꾸며주신 스태프분들께 너무 감사드리고 저희가 이 무대 열심히 잘 활용해서 최고의 레전드 무대 하는 오늘 뽑고 가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베팅! TOO는 MNET의 서바이바를 방송에서 가치残った 멤버들을 위해 결합한 그룹입니다. 제가 월드클래스 라는 서바이바를 프로그램을 통해서 20명이서 시작을 했는데 10명으로 뽑혀서 그걸 뽑힌 10명이 저희 TOO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있었던 10명이 10명 10명 해가지고 여기서 A팀, B팀에서 M카운트다운 스페셜 스테이지를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TOO로서 나왔으니까 오늘 첫 데뷔무대 Listen for Being In의 에그놀리아 그리고 오늘은 이만큼 많이 기대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데뷔하고 나서 M카를 처음 봤습니다. 그래서 M카가 저희가 항상 어렸을 때부터 꿈을 그리던 무대였기 때문에 정말 열심히 할 연구가가 되어있습니다. 화이팅! M카! M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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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TOO의 멋짐 담당 지수입니다. 멋짐.. 뭐요? 멋.. 뭐.. 뭐.. 왜 말을 더듬으시죠? 저 멋짐 담당 지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TOO의 덜멋짐 담당 제롬입니다. 덜멋짐이라니요. 저는 멋짐 담당 저는 그러면 조금 멋짐 담당으로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이번 데뷔곡은 어떤 곡이에요? 저의 메오논리아는요. 트랩과 유럽파들 정렬한 펜스 곡으로 동양의 무혜를 연상케 하는 퍼포먼스 또한 인상적인 곡입니다. 잘 외웠다. 저의 메오논리아는 제 롬이로그가 말을 잘하네요. 저는 이게 머릿속에서 의미가 안돼서 설명 못 드리겠는데요. 아이 친구가 아주 뱉하잖아요. TOOについてもっと知りたい方はジェロムくんまで! 緊張する心を抑えてデビューステージのリハーサルに挑む TOOのメンバー 東洋的世界観を詰め込んだ東洋の舞踊を連想させる圧倒的なパフォーマンスは必見です 新人とは思えないカリスマで安定した実力を見せつけてくれました リハーサルを終えた TOOのメンバー リハーサルを終えた TOOのメンバー リハーサルを終えた TOOのメンバー リハーサルとリハーサルのメンバー リハーサルのメンバー リハーサルを終えたら テンションをくると新人のフェーキーで 素晴らしい舞台を始めます 今回の舞台に入る前に 緊張が増えたら、 反対に戦いっていた舞台が 少し楽しかった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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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楽しかった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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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メンバーが10人もいると ソロショットのチャンスは すごくはなさそうですね 私は あなたは 疲れやすいと思います でも、 私のパートを 最高を最高を 最高をして それが 私のパートに 2番目のパートに 歌いって 私のパートに 彼らが 2番目のパートに 2番目のパートに パートに 私がキーリングパートになります それが 私が アジシーが 短く 一度の音楽に 一度の音楽に 둘 다 좋지만 저는 아무래도 짧게, 임팩트 있게 나오면 좋은 것 같아요. 신스틸러라고 하죠. 여기에도 신스틸러가 또 한 명. 수액코 은기 군의 퍼포먼스도 눈을 띄는 것 같아요. 여기가 웨브 놀야의 킬링 파트라고 할 수 있죠. 시간 남들 때가... 여기에서 3번 털어주시는 게 포인트입니다. 비련의 남주인공 표정. 매그놀리아는 그 부분만 보면 되는 건가요? 그렇죠. 매그놀리아는 이 부분만 보시면 다 보셨다고 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부분이 좋을 뿐입니다. 더 좋은 장분들이 많아요. 나에게, 진심! 그 부분만 보면 눈을 뜬 거야 모든 걸 다시 찾을 텐데 타이토록, 마그노리아는 MV에는 TOO의 세계관을 입은 것 같아요. 저희 뮤직비디오에는 저희 춤이랑 노래도 있겠지만 저희 가치관에 이야기가 담겨있는 영상이기 때문에 보는 재미가 쏠쏠합니다 진짜 보면서 이런 부분들을 표현하려고 했던 거구나 를 보시면서 약간 즐기시면 더 재밌게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이미 보신 분들은 무슨 얘긴지 잘 모르실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더 보시면 아 여기가 이런 장면이야 여기 이런 뜻이 숨겨져 있었구나 하실 수 있을까 봐 저희 뮤비는 여러 번 보시면 더 볼 때마다 새로운 것을 깨닫게 되는 그런 재미있는 뮤직비디오입니다 모든 것이 파괴된 디스토피아라는 세계에서 이제 그런 평화롭고 아름다운 세계 디스토피아로 다시 가기 위해서 제이유씨가 어떤 행동을 하는데 이 내용은 뮤직비디오를 직접 봐주실 수 있어요 좋습니다 모니터링을 하는 것은 지흥크 바크스테이지의 카메라에도 기억해주세요 얘가 14차원 친구라서 좀 힘드실 수도 있어요 뭐 어떤 거 하고 있어요 왜 14차원이에요? 얘가 정말 이게 컨셉이 아니라 리얼이거든요 그래서 오해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친구가 인터뷰를 하면 되게 지금 얘 현재 열심히 하는 상태의 얼굴이에요 이거 꼭 컷 편집 꼭 부탁드립니다 열심히 하는 상태 이렇게 해서 저희가 오늘 엠카운트다운 데뷔 첫 무대잖아요 네 심정이 어때요? 되게 떨리고 기분도 좋고 지금 이 떨리고 기분도 좋고가 얘 최선의 대답이었던 거예요 하하하 하하하 네 프로顔負けの勢いでステージを掌握したホットルーキーPOO 華麗なデビューを果たした彼らはすでに国内外から熱い関心を集めています 今後どんな世界観を見せてくれるのか今から楽しみです ご視聴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